네 테스트니 안녕하세요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일단 캐릭터는 되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솔론이 그래서 코옷도 되고 캐릭터도 많다고 했는데 내 캐릭밖에 없으니깐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재미가 있어야지 저는 보자마자 아 목잼이구나 싶었는데 네 엔딩보면 연락때는 편을 깨면 어느정도 깨면 나오는게 겁나 노잼처럼 보이던데 저런 게임에서는 아케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죠 지금 아케이드 게임은 별로 안들어요 근데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파이널 파이트를 한 번 하고 말아 맘에로 일단은 아직 심정은 그래 파이널 파이트를 하고 만다 이 생각이 들어 일단 좀 더 해봐야될거 같아 일단 좀 더 해봐야될거 같아 메타슬러그 무시하지마요 솔론님 메타슬러그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데 저런 게임이랑 메타슬러그를 비교한다고? HQ to all teams Alpha is on route to Ace of Spades After they rendezvous with Delta we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as planned 아 와 늦었어 슬라이딩 한 번 잘못했다고 2초 날렸네 비효 배에 계신 타입 타입은이랑 이중수 자,indoneta,정말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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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이 동료 파이널 파이널 타입 앱! 아,ателя! 이 로 voucher 이 땅에 신경쓰고iner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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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완 Boston,대체 coll- 넘기니까 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누군가가 변태에요? 완전 변태인데? 그... 여기서 제가 키샷 한번 날리잖아요 슬라이딩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간축될 것 같아요 그쵸? 네 훨씬 낫네요 어차피 문잡고 기다리고 있어야하니까 어차피 문잡느라고 시간을 좀 기다려야하니까 차라리 슬라이딩하는게 훨씬 낫겠네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we've got no choice we're back Alpha to HQ we just witnessed the dwarva mutations shoot it keep them back enemy sighted find cover i don't want anyone charging in just hunker down and pick a target HQ to all teams we've just received reports that hostiles are gathering around Bosawan proceed with caution HQ to Alpha we've lost contact with the recon unit proceed with extreme caution bars 고마워 osu 백 다시 승관이동있죠 네 여기서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저거를 쏴야되나 말아야되나 저것도 코음리그인 것 같아요 잠깐 보였다가 막 사라지거든요 네 저도 어제 제이크 테스트님을 할 때 종이 사라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코음리그인가봐요? 어쩔 수 없지 한타임 느리게 쏴야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3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필요해요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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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Masson 송 PLK 아 훨씬 좋네요 네 그 패턴 나오는데요 원래 그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총을 쏘면 안되는구나 와 총 쏘면 여기 어그로가 좀 이상하게 튀나봐요 아 이것이 훨씬 좋은데요 안총인가 안총으로 안써면 혹시 좀 늦으시나요? 아니요 캠 두개 포기하면 돼요 상자 두개 포기하면 돼요 안먹어도 되니까 캠이 두개가 아니라 박스 두개 포인트 아웃도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야 너무 잘 쏜다 여기는 조금 빌드를 어떻게 수정을 못하나 왜요? 잡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오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잡는거 말고 그 앞에서 정면에서 바로 한 명이 쏘는 애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걔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걔한테 맞거든요 달리다가 네 그래서 두 명이 날리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쏴지는거죠 네 그쵸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애가 너무 잘 쏴가지고 두 번이나 넘어졌거든요 한번 넘어지면 다 쓰고 바로바로 채우세요 네 한 번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또 맞잖아요 막 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넘어지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넘어지면 앨파팀이 총 쏘는데 한 3마리 있으면 가스 총 쏘 해도 돼요 네 앨파팀 이것은 브라보 아 그와 진짜 엄청 굵는다 왜 저렇게 굵어 우리 땡 위에 두 마리 있는데 일단 이 땡은 애들 처리하고자 여기 오케이 와 진짜 잘났어 아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어떻게 AI를 저렇게 총을 잘 쓰게 만들어놨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을때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만나봐요? 브라보 팀, 핸드폰이 뜨거워! 주와보는 곳이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주와보는 곳을 선택해주세요 무난하게 넘겼네요 약하니 두리요 네 지면님 안녕하세요 왜 다른 사람이면 기타 등장리지 이사 다가시는구만 그 앞에 근데 크리스부터 이사가 뭐야 맘에 안드는데? 와 진짜 1.4 와 벽도 없는데 벽에다 벽 치비를 하냐 벽도 없는데 벽에다 벽 치기하고 있어 했을 때에선 벽에다 벽에다 온 벽에다 안 ai 네? 네? 알프다 알프다 하나 더! 이틀에 전개됩니다. 도전 1의 HQ. 모든 스피드에서들 중의 15층은 습괴되지 않습니다. OK, 그냥 우리에게는. 이제 뭐죠? I can get through the ceiling if you give me a hand. 타더 IV 이케도 괜찮은거 insights 안쪽에 애들 안걸렸어요 아 진짜 잘생겼어 1층에 호스틱 6층에 도착해 1층에 도착해 1층에 도착해 손을 뻗어서 놓으려고 해 이제 도착해 알지 모르겠어 3층에 도착해 3층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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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check 에스컬드 아하 흐흐흐흐 연태에요? 우와 시간 진짜 좋은데요? 어 시간 빠르네 흐흐흐흐 15분이네 흐흐흐흐 원래 우리가 16분대 나왔었죠 네 16분 2초 7초 에 에 을 아 역시 좀 걸려요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튼 이 챕터 초반은 진짜 아우 시점 왜이래 이 챕터 초반은 진짜 너무 랜덤이 너무 심해요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지게 아 아 아 알파트에서 알파트에서 a 룹이 다가가가 잊고 버튼으로 조사는 룹아 아 짐화님 왜요? 솔로님이 내가 게임하자니까 짐화님이랑 해야한다고 안한다고 그랬어 아 철뻔하자고 했는데 네 잘 돼 저거 어 철건도 거절했어 주마님이랑 해야된다고 두개 던질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여유분 더 갖고있으셔도 되구요 아니야 하나면 충분해요 부드럽게 대해줘요 솔로님한테 내 코옵도 거절했어 주마님이랑 한다고 그래도 피곤하다고 하실뿐이라서 그래도 피곤하다고 하실뿐이라서 같이하는 우리는 더 피곤한데 말이야 안그래요? 알겠죠 난이도가 2배 3배 상승하죠 네 상승하여가지고 힘든데 지금 하나 더요 갑시다 뭐 피곤했으면 우리가 더 피곤했지 난이도를 갑자기 높아지는데 말이야 난이도를 갑자기 높아지는데 말이야 그쵸 난이도 급 두상 그래 본인이 피곤하게 플레이를 하고서 피곤하대 ㅋㅋㅋㅋㅋ 니 잘 따라오시니 초반에 막 넘쳐맞히셨는데 막 다음 나왔네요. 턴 좀 먹고 갈게요. 예 빨발빨리 야아 잘 맞추네 4칸 달았는데요? 2칸이요 제가 하나 먹을까요? 네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어차피 인빔 비워야 되니까 하나 더 먹어주시면 감사해요 오늘은 허브 먹은게 많아서... 딘빈 비우기가 편하겠네 하하하하 이런 구간에서는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 어? 시컷 먹어 줄게 너무 많아 솔로님이요? 아까도만에 채팅하다가 사라지셨는데 라면 먹는다고 하더니 아까 2챕터 초반에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허브를 많이 썼네요 저 같은 경우에 넘어갈 때 있잖아요 전척 날아오는 타이밍에 바로 넘어가거든요 무조건 직접 맞아서 그때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내려가면 약간 딜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게틀링 맞아가지고 그래서 게틀링이 끝나는 시점으로 맞아떨어져야 돼요 넘어갔을 때 그쵸 근데 그게 랜덤인 거 같아가지고 제가 로켓이 날아오는 거 보고 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떨어지니까 게틀링 쏘더라고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냐 재수 없으니까 맞는 거 같은데 그거를 아까 항상 제가 방장을 해가지고 크리스가 어쩌면 방장을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 방장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했었던 걸 수도 있고 그것도 호스트의 영향이 좀 있는 건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가 조금 잘 넘어가면은 한대도 안 먹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번 보이면은 이게 막 뒤로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오늘은 보인다 어 길 잘 보여 아주 잘 보여 그래 이거지 저번엔 길이 안보이더라 설정을 초기화해가지고 그랬나봐요 뭐 이게 그 채팅키다가 또 눌러지잖아요 아 됐어 아 됐어 아 스노 아 스노 스노가 없었네 뭐 됐어요? 네 캡틴 레드필드의 위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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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레드필드 네 네 네 스노가 되게 멀리까지 쏘네 방금은 총 안쌌거든 아 내가 보면 랜덕인가봐 그냥 맞춰버렸어 네 그냥 맞춰버렸어 와 또 3칸 달았어 대박인데 오늘 무슨 순환시대인가 그냥 오세요 제가 먹어도 네 이미 올라와서 안전하긴 한데 에피아트 에피아트 레인드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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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나한테 끊지 마! 이 팀이 이 팀이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 정체를 끊어 주세요! 내가 한 번 더 끊어 주세요! 여기 계세요! 이 길을 지켜봐야 해! 피니가 돌아가야 해! 로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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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걸 다 맞아 오늘 가면 됩니다 오늘 좀 순한시대인데요 다 맞아 반대편에서 총 쏘는 에이스야 잡았는데 또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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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작업, 알파! 한 시간 더 또 나왔나 또 나왔나 또 나왔나 또 나왔나 알파! 또 나왔나 또 나왔나 또 나왔나 또 나왔나 야오 옥마니 패턴은 좋네요 바로 와더 정비 찌지직하니 아오 옥마니가 여기서도 쏠깨부렸었는데 힘들어졌어 오늘 그 밑에 있는 단어 안에서 좋았어요 네 밑에 있는 데는 막 다는 게 아주 쏘고있으니까 맞추기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그게 틀린 거 쏘네 네 오늘은 홍만이 패턴이 좋아가지고 야 날 쏜다고 바로 오더라구요 저 수나 애들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요 뒤를 돌고 있다가 갑자기 휙 돌더니 돌고서 바로 팍 쓰고 바로 다시 돌잖아요 네 맞어 아니 무슨 패줌이 시야 장난 아니야 진짜 나 진짜 밖에도 깜짝 놀랐잖아요 뒤돌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밖에서 좀 알짱알짱거렸는데 갑자기 레이저 포인트 쉭 보이더니 갑자기 탕 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원래 평상시에 뒤돌고 다시 나이프를 잡고 저준하고 이렇게 딱 쏴야 되는데 돌자마자 바로 딱 패줌으로 쏘잖아요 그니까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기네 뭔 사기야 여기 있다가 좀 얼빵한 솔로님 같은 사람 오면 삥 뜯읍시다 흐헤헿 자막에 낮붙기 자막에 낮붙기 지키기 ECHO TEAM WILL BE LANDING SHORTLY 오늘 바와보 하시던데 보셨어요? 테스트님? 아 봤죠 안 걸릴 뻔 했어요 흐흐흐흐흐 좀 이상한 걸 하시더라고 아아 아아 오케이, spread out there's this place top to bottom are these... people? I'm picking up life form readings it's like they're in cocoons WHO'S THERE? over here I'm getting reading on the other side of this door 흠 Piers, Finn, you're with me everyone else keep searching out here ECHQ three of us are spreading off the roof heading further the building ECHQ 좀비 좀비 같은 경우는 레온 편에서 쓰고 주화보 같은 경우는 크리스하고 존리스로서 쓰고 아아 에이더라도 좀비가 나오죠? 좀비랑 주화보랑 다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아아 진짜 나와요? 흠 뭐야, 이를 왜 안 깨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B.O.W.'s neutralized. Search the rest of the place. But stay on your guard. B.O.W. . . . . . . 저는 만듬으로 성강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몇개인데요? 3개요 아 처음에 3개 먹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만듬으로 하나도 안나왔어요 대부분을roblier 이제 이곳에서 이끈지 못해요 오우 이곳에서 빨리 왔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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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휴 이베리 참 깔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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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이 이쁘스로 막 돌아요 이쁘스로 돌면은 시간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 뭐야 쟤네들도 하는 척 하는거죠 구석에서 좀 이따 짱 박혀있을거면서 총도 안쌌 심지어 공격을 받았다 사들 올라가고 있는데 때리는 소리가 찰지게 들리네 스팸 스팸 도망간다 캡틴! 마르코! 그는 아르바이트의 쇼퍼버를 가져왔어 그는 일반적인 쇼퍼버를 해야되네 그는 아르바이트의 쇼퍼버를 해야되네 쇼퍼버를 가져와 그는 아르바이트의 쇼퍼버를 해야되네 벌써 다리를 변신시켰구나 진짜 대박이야 그는 아르바이트의 쇼퍼버를 해야되네 와... 죽어 다리 변신시켰어 와... 너무 잘 쏘는거 아냐? 뭐야 야 야 아니 무슨... 너무 잘 쏴 쟤네 아... 사 devo 안해서 저기는 지금 모두 다리변신시켰네 아... 보충 조웩 killed 위험함은 말끔 하세요. 제가 수리탄 하나 있거든요. 하나 더 줄게요. 근데 차라리 AI들이 여기서 총을 안 쓰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총 쏘면 다리 변신 엄청 시킬 것 같은데. 좋네요. 헤디 하나야. 둘 올려주세요. 둘. 네. 네. 한 마리. 네. 세 마리 올려놨어요. 네. 떨어졌네요. 네. 어우 수리탄 뿌렸어요. 나도 수리탄 던졌는데. 아 이거 하나가 나왔길래. 네. 어차피 버릴 거 여기서 쓰자 생각했었거든요. 어허피 버릴 것 같은데. 네. 네. 투자 문을 터질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흐흐흐흐흐흐 우와아 차려 쩔어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 쩐다 안매달고 왔네 안타깝게 아유 새우일리 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헣 흐흐흐흑 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흫 예, 갔네요. 아니다. 아, 아직 안갔어요. 아, 또 쓸데없는 수류탄 주고 있네. 아, 뭐야 저거. 예, 갔네요. 네. 와, 수류탄 두 개 졌어. 아, 실화인가. 이거 어디서 먹으라고.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유탄 안 나왔어. 유탄 하나 나와요?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박스 나오잖아요. 그건 고정이잖아요. 예. 고정 말고. 저는 한 박스 나와요. 고정으로. 아, 크리스마스 두 개가 고정인 거예요? 예. 아. 아. 피어스는 대전차 라이플탄 나와요. 아, 그것도 다르구나. 그거 다른 건 몰랐네. 아. 아. 하하하. 아. 왜 이렇게 일찍장? 왼쪽님 안녕하세요 아 못들어갔어 망했다 피어스한테 길막당해서 못들어갔어 아 대박이야 누구한테 길막당해요? 피어스요 피어스 왜 자기가 저를 탁하죠? 아니 길막당해서 그러니까 그러죠 두르게 했는데 길막당하면은 못들어가거든요 못들어가거든요 들어가줄 때가 이뻐 들어가줄 때가 이뻐 들어가줄 때가 이뻐 살았لى 피어스 손동 으리 휴으아 으으아 아 히힛 이쪽이요 네 야 뭐야 제가 좀 늦게 쏘긴 했는데 이미 너무 늦게 보였는데 방금 히힛 이쪽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쏘는게 맞나요? 히힛 판정이 진짜 너무 애매해서 이쪽이요 네 네 분명히 피는 튀기는거 같은데 끝났는데요? 왜이렇게 빨리 끝나지 빨리 끝나긴 하네요 네 좀 빨리 끝난거 같아요 샤카탄이 많아서 막 쐈거든요 그냥 아 확실히 빨리 끝나는거 같기도 하고 진짜 애매하네 판정이 너무 애매하다보니까 적응하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건지 아 아 아니 대응할 때 좀 움직이자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영화도 이러진 않는다 으흐흐 아 아 으흐흐흐흫 끝까지는 밀고가네 아 무슨 그 뭐야 뭐있잖아요 구인보를 변신할때 기다려주네요? 그런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 대상이 적들이야 근데 배밀도 없는데 배르트가 없이 죽네 이 보스야? 네 너무 뭐랄까 메리트 없이 그냥 죽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바이아라저도 원때 뱀이 진짜 셌는데 그냥 막 독까지 있잖아요 성강 몇개라고요? 3개요 제가 던질게요 네 소리녀님 안녕하세요 이건 좀 제대로 안 맞았는데 네 이건 좀 제대로 안 맞은거에요 네네네네 다섯발 아니 여섯발 쏜거같은데요? 야 그래 전 다섯발쏘는데? 소디나님 어제 말한거 샀어요 10,500원이더라구요? 오늘 보니까 10,500원이던데?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기 위해서 샀지 오늘은 성공하셨네? 네 줌마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버튼 누르면서 계속 뒤졌거든요? 네 그랬더니 매네요 아 쓰는 방법은 몰랐던거에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있어도 안보는줄 알았어요 호스트가 아니면은 소디나님? 예 맞아요 아 진짜잘맞추네 전 뛸때 항상 스프레이 들고 뛰면다고 해서 너무잘맞춰 아니 이게 또 타이밍이 기가막힌게 이게 또 타이밍이 기가막힌게 쫌프하고 나서 잠깐씩 동안은 무적이 있잖아요 와 그거 끝나는 타이밍에 쏘잖아요 네 그거 끝나는 타이밍에 쏘더라구요 맞으셨어요? 네 야 뭔데 여기가 맞아? 거기 숨어있어야 돼 거기 숨어있어야 돼 저기 거기 붙어있어야 돼 합시다 아니 레이저 포인트도 안보이는데 맞았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뛰어! 계속 움직여! 네 이게 베스트죠! 베스트 헤헤헤헤 두 마리 다 비겼어 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와 여행할 수 있어 아, 더워 아, 더워 렛츠 고! 네 다 됐어요 네 아, 비기 총을 바꾸고 달렸어야 했는데 그냥 달려가세요 제가 쏠게요 네 아, 살았네 헤헤헤 헤헤헤 Alpha team to HQ, come in! We are in pursuit of Ada Wong!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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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헧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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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메 헤헤 W systems field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전차도 충분하고 스나 버리길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스나요? 아 그 스나요? 네 그거 어차피 쓸 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대전차가 없다 싶으면 이제 먹어야 되겠지만 저만 먹으러 갔다 오면 되죠 만약에 없어 어차피 쓸 데가 없어서 크리스는 맞아요 거기 그 세 마리 그거 라이프로 잡는거 그렇죠 아 뭐야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허브 못 갈게요 네 타이핑이 안 좋더라구요 딱 쏠려는 찰나에 공사기 떠버리더라구요 오는 악을 봤는데 아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차피 허브 하나 비워야 돼가지고 자리를 하나 비워야 돼가지고 자리를 하나 비워야 돼가지고 잘 됐네 잘 됐네 으응 외복이 없으면은 으응 욕한 바지 한 번은 할 뻔했는데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응 으응 에이 다 에이 다 에이 다 에이 에이 아 이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네 그쵸 1 1 아 아 아 아 으 아 으 크리스 to HQ! Lock up all the exits! Sorry, no can do. All of our units are currently engaged. They don't have anything to spare. Dammit! I think this is part of a place. 이제 우리가 잡으러 가야죠 기쁘게 잡으러 가야죠 이제 우리가 잡으러 가야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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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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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люд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리 애들 잡고 있을게요 네, 먼저 막 가셔도 돼 좋네요 자, 넘기세요 네 오, 딱 한 칸 비웠네 내 캐릭터가 어디 있냐 어, 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네, 가세요 아이고, 먼저 갔네 갔든지 안 갔든지 모르겠는데 됐다, 어 아, 바이오하자트 영화로는 레지던트 이불이라고 나왔죠 와 와 와, 진짜 잘 쏜다 와, 너무 잘 쏜는데 다요, 다 네 거의 다 돌렸어요 네, 통과 하나 던질게요 네 네 나도 하나 던져야지 얘네 위험해서 저 허브 두개, 아니 허브 두개 먹을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 흐흐흐흐흐흐 아, 여기서 뭐 그렇게 있어요? 그 배이잖아, 배 재생기관이 나오네 아 그러네 뭐 어때요? 아이고야 부르려고 했는데 조준점을 빨리 풀어 아 이런거 좀 스킵 좀 하게 해주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돼 변신타임은 기다려줘야죠 매너지 경신타임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말한거죠? 여기서 보면 돼 네, 그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쏘실거죠?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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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피어스 몸숭아리에 가려져가지고 안보이더라고 포카하나 던질게요 먼저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공기 늦게 나오네 먼저 열러 가주세요 네 오 오우 오우 아우 자꾸 벽치기 하는거야 아아 아하 스트레스 받아 아 벽치기 두번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타이밍 좋았을텐데 피어스 피어스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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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비를 할거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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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테스트님 벽에 걸렸는데? 제 화면은 테스트님 벽에서 부기져버리고 있더라고 아 방금요? 네 한 마리 막 귀여운데 아 다림만 오는거구나 먼저 떨게요 네 지금 시간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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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쉬움은 아쉬움, 그래도 남겨놔야 돼 오우, 변신하는 게 안나왔네 야 막 뒤에서 막 엄청 빨리 달려와서 쏠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그 밑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순화를 보려면은 걔를 못보거든요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봐요 라이프니까 오염해요 미스가 나면은 위험한데 미스가 안 나면은 뭐 가볼게 되니까 어떻게 뒤따라오는 애들은 미스는 안 나면 한 번 모르겠네 미스는 안 나면 안 나면 안 나면 미스는 안 나면 안 나면 안 나면 어디 갔어, 피어스? 이제 플랜으로 돌아가자 이리 와봅시다 피어스! 피어스! 이리 와봅시다! 이리 와봅시다! 이리 와봅시다! 에이, 캡틴! 다행히 상상 하나 나가서 아 그래요? 저도 아까 랜덤으로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아마 세 개인가? 세 개인가 있을 거예요 에이 세 개였나 네 개였나 기억이 잘 안 되네 에이, 스쿨 네 웰프! 멈페이지! 미스 히스 태워지요! 자, 오늘은 빨리 안 끝나는데 그래도 한 5초 차이 나네 5초? 뭐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세미오토 스나이퍼라이프 아 근데 걔를 그냥 몸샷을 해가지고 죽여볼게요 네 뭐 편한데로 잡... 편한데로 하세요 항상 깜빡해요 여기 버튼이랑 이제 문에서 잡는 게 있고 버튼에서 잡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캡틴, 그곳에서 잡을 수 있어? 캡틴, 한 손 좀 줘 왜 다시 누워? 크리스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개구멍을 다 못 끼워나와가지고 허찍거리하고 있는데 아 이번엔 다 빠졌네요 얘가 개구멍을 다 빠졌네 이번엔 몸샷 쏘니까 개가 자빠지네요 아 뭐야? 다행이네 네 우와 라이프 진짜 높은다 걔네들이 원래 잘 쏘니까 오후 으흐흠 화색 으흐흐힣 기타 런처에 있는 데다 성장 던져주실거죠? 네 제가 던질께 런처가 앞에 있을 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와 진짜 잘 쓴다 네 숭만 먹었어요 네 갑시다 네 오우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하긴 하다 간단하네 아 스위칭 잘못돼가지고 네 엉덩이 전 시작되니 전체 전체 제거 ets align 된 뒤 제거 이렇게 전체 변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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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반응 Fina? greatest being or should I say Was me Consider this my little parting gift to you If you've made it this far I'm assuming you're BSAA ni Text二 Late mom Don't my plan No one can 역전의 역전은 1급 미술이 한 번의 세계였습니다. 나의 마지막 그념스터 크리에이션의 최종의 드라엘과 최종의 에라이터가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성이 있으며, 일부 다하리 할 것입니다. 당국의 이별의 상에서의 평 ach도로로가 보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아니지 피어스, HQ에 도착할 수 있겠지? 흠! 아니! 도둑사이드에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혼자서 자, 제크와 셰어리에 도착할 수 있겠지? 고마워! 도착! 아 까부려야지 탄이 하나도 안나오고 탄이 하나도 안나오고 탄 좀 먹을게요 얼탄을 주네 설트탄을 좀 많이 줘야되네 탄이 하나도 že 네 죽었어요 Professor 쏠게요 적당히 쓸만큼은 있어요? 갑시다 7초 예 예, 케이든님 안녕하세요 예, 케이든님 와요 민트님 안녕하세요 스킵이요 네 아, 뭐하고 있었어요? 아, 예, 부모님들 오셔서 아빠 어설티탄 마코에서 쓸만한 양은 나왔네요 아빠, 거기서 보설트가 안나오면 없긴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밍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까는 인벤이 하나 모질러가지고 어설티탄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채우고 가잖아요 제가 모께 네 네 네 근데 그, 뭐야 하우스전에서 히오스인가요? 하우스인가 히오스인가 마코에서 이제 그 그 뭐야 하반신 잘리는데 있죠 거기서 얼탄이 혹시 데미지가 안들어가나요? 거의 안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탄은 좀 잘들어가는데 무탄은 좀 잘들어가는데 저 날파리 무탄을 몇번 날렸는데 안좋아 하우스전 하우스전 다시 떨어지네 에어컨 나옵니다 네 뭐가 나와요? 쓰나? 네 한 마리 이미 잡아놨어요 저기도 있네 야 움직였어 대박이야 잡았어요 한번 조준을 하더라구 하우스전 하우스전 마지막 한마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가 방건인데 하우스전 하우스전 런처는 잡으셨어요? 런처요? 아 런처 잡을게요 네 잡았어요 네 쟤도 뭐 이렇게 넓게 와? 흐흐흐 안전히 잘하는데? 흐흐흐흐흫 아우 여기 신화가 이제 한 마리가 더 나올텐데 끝났어요 하나 더 나오지 않나요? 랜덤인가? 프리스... 아 저 반대편 애들이 잡아줄 때도 있긴 해요 아... 쟤네가 잡아준건가? 네 쟤네가 잡아줬나보네요? 안 나오네요 아니면 랜덤으로 안 나왔거나 확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올 때가 있더라구 제가 잡는게 그게 원래 응 제가 수나르 3마리를 잡았거든요 방금 네 가끔은 한 번씩 4마리가 나오는데 흐흐흐흐 이게 나오는게 랜덤인지 아니면은 어떤게 있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ocus 하 네 방금은 수나가 조준 을 한번 했어요 계가 제가 쐈師 ja 움직여서 앞으로 가더라구 그래서 빗나갔는데 걔가 조준을 한거에요 악략한 호란! 다시마! 와 위험했네 방금 슬픈판이었으면 죽었습니다 데스팅님 슬레이를 살짝 기기해도 죽거든요 네 그니까 야씨 엄청 위험한데? 이렇게 길게 했다는 느낌을 못받았는데 와씨 위험했네 진짜 멋있어 죽을 뻔했네 진짜 멋있어 죽을 뻔했네 와 이거는 왜 이렇게 암만이야 네네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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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냥 남남탄 그냥 쓰는 거거든요, 알칸이라든가 이런 거 데미지 있었어요? 네 와 개가 떠서 그렸나 개가 떠서 그렸나 개가 떠서 그렸나 저, 결정에 coloca서 그렸누 개가 떠서 개가 떠서 그렸나 개가 떠서 이제 슬라이딩 한단 에이 더러워 에이 진짜 더럽게 죽어가지고 어 나나님 안녕하세요 아 나나님 안녕하세요 진짜 그때 죽었을때 엄청 억울했거든요 억울하셔 나도 놓쳐먹고 억울했어 아 난 분명히 들어갔어 옆구무기가 내가 더러워서 내가 여기가 좀 총 좀 바꿀께 아 여기서 좀 총 좀 바꿀께 아 주사 맞기 싫어 싫어 빨리 맞아요 빨리 맞으란 말이야 빨리 맞으란 말이야 어 웬일로 발차기 안해요 1초라도 죽일라고? 헤헤헤 어 나 어디로 가 뭐야 내가 돌아왔는데 나보다 느리잖아 아 저는 총 바꾸고 있잖아요 총방 바꿔야 되니까 저거 5개짜리 없음 잘 안경우 없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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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멋있는거 누구야 여기가 흐흐흐흐흐 난 저거 포기했어 흐흐흐 절로 가는데요? 좋아지 뭐야 어디로 가나 상관없긴 한데 이왕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대로 가게 될거에요 이리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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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f 이리와라 여기 별로 안좋은거같은데 자리가 내려와라 빨리 얻었는건 너가 변태에요? 아 진짜 진짜 변태야 뭐랄 뭐라고? 고자라고 아 변태라고? 에이 고자라 되어라 고자라 되어라 빨리 들어와요 변태 지라지 말고 진짜 변태야 누가 변태 아니랄까봐 기아리아 나왔네요 기아리아 나왔네요 여기까지 해봐야 아는거죠 여기 비비적되고 온거야 기아리아 나왔네요 기아리아 나왔네요 여기까지 해봐야 아는거죠 시점 진짜 기아리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2시간 1시간 1시간 56분 50초 오늘 고생하셨구요 네 고생하셨어요 노다잉 성공했네요 그러면 이제 기록보고 녹화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테스트님 네 고생하셨어요 노다잉 성공했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누르고 녹화종료할게요 네 아 값진 영상 하나 더 먹었다